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제가 2018년 다이아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작년 이맘때쯤에 다이아TV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소프님이나 슈기님 등등 쟁쟁하신 분들이 메인 무대에 서실 때 저는 이제 무대 밖에서 고척돈 밖에서 도시락 나눠주는 이벤트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뒤인 이번 2018년 다이아 페스티벌에는 저도 메인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홍홍홍홍! 엄청난 성장 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18년 8월 18일 토요일날 소프님, 나도님, 슈기님 즉 홍, 쏘, 나, 기, 입덕가이드 분들과 함께 오전 10시부터 50분 동안 아주 재밌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오셔서 어떤 건지 짠!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하 그리고 하이터치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사인회 이런 게 아니라 저 하이파이브 한번 쫙 하고 기념사진 한번 딱 찍으면서 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시 20분부터 2시 50분까지 하이터치를 진행하니까 2시 20분에 딱 저 하이터치 할 때 오셔가지고 하이파이브 사진 꼭 찍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찍고 싶어요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그래서 총 10분을 선정해서 2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밑에 댓글로 성함과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 뒷자리 그리고 꼭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막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보고 총 10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1인 1매이기 때문에 내가 됐다 하면 친구분을 사서 하하 이렇게 같이 오시면 됩니다 꼭 오셔서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알았죠?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막 표를 구매하고 할 경우에는 밖에서 오래 막 줄 서고 이래야 돼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미리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하셨다가 현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더 즐겁고 신나고 재밌는 다이아 페스티벌을 즐기실 수 있겠죠?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많이 신청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